원픽은 AI가 지원자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분석하여 딱 맞는 포지션을 매칭해 줍니다. 이해를 듣기 위해서 제 이력서를 한번 업데이트 해봤습니다. 궁금하네요. 우리 회사의 에이스는 과연 어떤 매칭이 될지. 보시죠. 원픽! 팀장. 역시 에이스다 뿐요. 다른 매칭도 보시겠습니다. 원픽! 이런 신문? 원픽이 멀어든 전 버티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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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자. 버티겠습니다. 버티겠습니다. 튀겠습니다. 너 이직. 너 이직. 키고 싶은 직장인들의 쉽고 빠른 이직의 기술. 원픽! 잡코리아 원픽. 노 과장님은? 잡코리아는 지금 잡코리아 중. 잡코리아 원픽. 넘어오자! 잡코리아! 넘어오자! 잡코리아!